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유닛에서는 터틀 그래픽스로 그림 그리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은 어린이 또는 초보자가 파이썬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양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터틀이다 라고 합니다. 터틀은 그림 그리는 모듈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리눅스, 맥, 그래픽 환경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콘솔만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행을 하고 파이썬 셀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임포트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터틀 네 as t에 엔터치고요. t.she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모양 잡을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귀여운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가로 안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따옴표 터틀 따옴표를 이제 안 쓰면은 그냥 밋밋한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t점, forward, back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해볼게요. t점 해주고 나서요. 네 forward, back, 엔터 칠까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거북이가 100 픽셀만큼 앞으로 이동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동시키려면 forward라는 것을 써야 되겠고 가로 안에 그 거리를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는 계속해서 거북이의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t점 하고 나서 방향, right 그 다음에 몇 도, 90도 이렇게 할게요. 자 거북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보세요. 엔터 칩니다. 네 그랬더니 어때요? 방향이 샥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앞으로 100만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앞에서 썼던 명령어처럼 forward 하고 나서 네 가로하고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쳤더니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각형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제 명령어를 응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90도 방향 바꾸기 하기 위해서 이제 t점, right, 90 하도록 합니다. 엔터 치면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 100만큼 나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t점, forward, 100 해주고, enter. 100만큼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또 방향 바꿔야죠. 네 그래서 t점, right, 90, enter. 자 방향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앞으로 100만큼 가야 되겠죠. t점, forward, 네 100. 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향 바꾸는 명령어,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어, 이 두 가지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터틀 모듈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 오른쪽 회전하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다른 기능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뒤로 이동하는 것은 backward, bk, back 이렇게 짧게 줄여서도 쓰고요.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left 또는 lt,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right, rt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사각형을 fd, rt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fd와 rt로 한번 다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엔 import, turtle, as, t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t점, shape 해주고, turtle, 네 됐죠. 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화면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변화되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사각형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0만큼 움직이세요 라는 거죠. d.fd100 네 그랬더니 100만큼 갔죠. 그 다음에 방향 바꿔야죠. 네 뒷점, 네 rt, 90도 자 방향 바꿨죠. 또 앞으로 가기 fd100 자 100만큼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방향 바꾸세요 하고 나서 90 자 방향 바꿨죠. 자 또 앞으로 나아가세요. fd100 해주면 되죠. 나아갔어요. 자 또 방향 바꾸세요 라고 해서 네 90 해주면 되죠. 자 방향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세요. fd100 네 이렇게 해주면 네 급한 마음에 친이라고 네 fd인데요. 됐죠. 엔터 네 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터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Ampida 네 이 부분에 confrontation 세 aika